오케이 자 맨 한번 밟아봅시다 아이고 면이 좀 나옵니다 면이 좀 나와서 아 이 차량은 스님이 주위에서 장착한 차량들이 효능을 워낙에 좋다고 해서 소문도 고왔습니다 아 이거 뭐 추천을 받고 오셨는데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가 걱정도 됩니다 면이 조금 나오고 이거는 뭐 구조변경 오프라이더 소문은 뭐 어디서 그래 들으십시오 양병열 부사님 하고 뭐 또 우리 오토바이 처사님이 와서 일요일날 와가지고 뭐 자기가 기아 무슨 차고 오래된 차 동거차 같이 생긴 거 그거 달아놨더만은 연비도 좋고 뭐 연기도 하나도 안 난다고 해서 카니발 그거 그때 또 양병열 부사님이 달았는데 카니발 엔진이랑 과탈 엔진이거든 아 그렇죠 예 옛날 구령 기관선 나온게 예 그렇지요 엄청나게 오래 탔는 차인데 연비가 너무 좋아졌다고 연비가 예 경계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모양이 확실히 부드러워진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장착이 잘 된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택한 2000년식 2001년식 입니다 일단은 장착을 하고 와류가 앞쪽에 2개 배기 2개 브러스 에너지 접지 라파 대용량 3개 이렇게 장착하고 한바퀴 짧게나마 돌았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메인이 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서 밟아보고 일단 차량 변화는 뭐 만족도를 하게 하겠습니까 아까 연계가 확실히 들라도 차가 좀 많이 부드러워진거 예 예 한달 타보시면 또 다른 효능이 또 나올겁니다 요 들어가서 메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0% 거의 안 잡혔지 싶습니다 유튜브가 재미있네 유튜브가 재미있네 재미있습니다 여기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전화로 보면 내 차는 왜 유튜브가 안 올라왔어요 내 차종원은 왜 없으니 자꾸 이런일을 많이 합니다 오프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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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으로 해 가지고 된 차입니다 아주 차가 조금더 가셔 가지고 상태 좋습니다 뭐 이런거 매면만 잡아주면 맞아요 이거 테라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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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라칸 바꿔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액셀 후발로 보이소 오케이 자 한번 보이소 90% 그냥 잡혔어 이 차량 키로수가 한번 봅시다 아 23만키로 아이고 뭐 매너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 타보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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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